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저는 이근철이고요 저는 백민경입니다 서로 이름 불러주는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기억나세요? Because Because가 뭐죠? Because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I love you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라고 할 때는 Because of your love 아니면 나의 사랑 때문에 Because of my love 됐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오늘은요 여러분 때문에가 있고 덕분에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열패 보이는 척하고 저도 좀 조금은 본인 책인 건 아는데 본인 책인 건 아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Yes sir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덕분에는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일단 여러분 한번 네 덕분에 그녀가 나한테 아유 화났다 화났어 네 그쵸? She got angry 맞아요 Because 아닌데 Because of me Because of 나 때문에 화난 거예요? 네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She got angry She got angry 누구한테? 나한테? 어 이때가 at me예요 아 Angry with me 아니면 나한테 너 때문에 나한테 화났다? 네 맞아요 재밌네요 그렇죠 아 왜냐면 누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사서 네 오해를 사서 이제 She got She got angry and me Because of you 맞습니다 아니면 She's angry 지금 상황을 보여줄 거면 She's angry at me She's angry at me 아니면 She's angry with me She's angry with m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근데 그 because of 자리에 딴 걸 쓸 수 있어요 Thanks to you Thanks to T-H-A-N-K-S 하고 띠고 T-O를 많이 써요 Thanks to는 근데 주로 긍정적인 걸 많이 쓰기도 해요 물론 부정적으로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아 야 니 덕분에 야 걔 나한테 삐쳤어 이렇게 수술도 있잖아 이거죠? 네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Hey Thanks to you 그럼 이게 비꼬는 스타일을 쓸 수 있거든요 Thanks to you 맞아요 Thanks to you Sam I'm sorry But I have a question Alright No problem Go ahead 방금 오해에 대한 얘기가 살짝 흘러나왔는데 제 머릿속에 오해가 영어로 뭐지? 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요거 Q&A로 돌리죠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Q&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뭘까요? 오해 네 이거 옛날 노래도 한번 불러줬었는데 오해야 이거 보고 가있어 오해야 어쩔시고 오해야 뭐 던지면 그냥 다 받아줘 왜 알지? 안 알고 싶다 아니 이게 옛날 노랬는데 옛날 노랬는데 어떻게 이걸 다 받아줘요? 대단해 진짜 오해야 춤사기까지 나오는 민경씨 대단하시고요 이따가 Q&A 네 오해야 두 가지 표현을 같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 좋다 좋다 네 됐고요 네 자 그러면 너 덕분에 너 때문에 걔가 나한테 화났어 뭐라고요? Thanks to you Thanks to you She's angry and mean 맞아요 나 엄마 덕분에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요 Thanks to my mom 됐잖아요 I usually I always wake up at 7 o'clock 네 아침에 In the morning 막 그렇게 써줘도 돼요 그죠? 아니면 매일 아침 Every morning 더 일찍 당해볼게요 6시에 일어난다 I always wake up at 6 o'clock every morning 맞아요 Thanks to my mom 맞아요 Thanks to my mom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wake up하고 get up은 차이가 좀 있어요 wake up은 자리에 누워있대 눈은 뜬 거 아 그래요? 그게 wake up이 없어요 wake up wake up wake up wake up 그래서 누가 약간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약간 애가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 같다라든가 정신 차려 좀 너 왜 그거 또 속고 앉았잖아 이럴 때 hey come on man wake up wake up wake up 그쵸? 이렇게 보통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난다는 느낌이면 뭘 써야 할게 get in the market get in the market 네? 아닌데? get in the market get in the market 어디 나온 거야? 그럼 또 저도 모르게 뭐가 있을까?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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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래서 thanks to my mom thanks to my mom 그럼 빨리 가는 게 뭐예요? 슝 속 돌리는 거 speed 거기다 ing 붙이면 speeding 네 sp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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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et speeding ticket 그럼 하나 받아쓰니까 또 다른 거는 뭐라 그래? another speeding ticket 너 덕분에 내가 또 다른 thanks to you 너무 빨리 말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그냥 머릿속에서 다 해 천천히 자 시작 thanks to you I got another speeding ticket 맞아요 자 이번에는 빨리 말할 기회 줄게요 thanks to you I got another speeding ticket 맞아요 thank you 이제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연극하고 연기가 되시니까 네? 아 모든 걸 다 이렇게 소화하시는구나 많이 해야죠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지 안전하는 뭐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safe safe we are safe we are safe we are safe we are safe 그러면 사람들 덕분에 thanks to the people 더는 특별히 쓸 필요 없어요 thanks to people thanks to people 그 다음에 we are 아니 제복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네 제복이 뭐예요? 유니폼? 맞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예전에 제가 노래 불러드렸던 건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빨간 옷을 입은 여자라고 할 때 아 뭐였어요? woman in red 아닌가? man in black에서 man in black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 노래 불러줬어요 the lady in red the lady in red is dancing with me chick to chick 됐잖아요 그렇죠? 인이 보통 무엇을 입은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온 거 자 그러면 제복을 입은 할 때 제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thanks to thanks to people in uniform 됐습니다 이게 통증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는 관사가 필요 없어요 thanks to people in uniform thanks to people in uniform 우리는 안전하다 we are safe 그거죠 아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이럴 때에 안전한 거죠 맞아요 장비들을 개인이 사서 써야 되고 이런 거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기사가 하나 나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저희 불 끄시는 네 Firefighters 아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복지도 좀 잘 돼야 되고 맞아요 그분들은 심지어 개인도 아니고 직업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신데 그런데 장비가 자기가 개인이 사야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어쨌든요 자 됐고요 그래서 오늘 라떼공은 Thanks to you Thanks to you 이거는 고마워할 때도 쓸 수 있고 비꼴 때도 쓸 수 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뭐 때문에는 Because of you 맞아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네 됐고요 그 다음에 Because 다음엔 뭐뭐했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누가 뭐했다 Because 뭐뭐뭐 맞아요 맞아요 따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가볼께요 네 마지막에 그 요리법은 뭔가요? 마지막 요리법? 네 네 패턴 4에요 역시 네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요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이건데요 네 요리법은 조금 이따 한번 하시고요 내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디저트는 건너뛰었어 디저트는 건너뛰었어 I skipped my dessert 우와 그래서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skip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I skipped I skipped 그래서 I 발음은 짧게 I skipped 네 그래서 I skipped I skipped 맞습니다 I skipped my 디저트 뭐라고 해야 돼? 디저트는요 디저트 네 디저트 디저트 네 그렇죠 D-E-S-S-E-R-T 그래서 디저트 디저트 아시겠죠? 네 디저트 그러면 뭐예요? 사막 사막 그거는 S가 하나 없어요 D-E-S-E-R-T 아 디저트 디저트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I skipped I skipped my 디저트 아니죠 디저트가 아니고 디저트가 아니구나 디저트 디저트죠 I skipped my 디저트 I skipped I skipped I skipped my 디저트 I skipped my 디저트 됐죠? 네 Because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Because I'm on a diet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했다도 되고 지나간 일로 얘기해 보면 Because Because I was on a diet Because Because 자리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Since를 쓰셔도 돼요 Sin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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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모한 이래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1번 Since는 두 가지 뜻이에요 몸모한 이래로 그래서 Since 1971 1971년 이래로 이 식당이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ince Since 내가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먼저 I 그 다음에 I'm 조용히 있었다 내가 I I'm I'm 조용히 있었다 I am silent I'm silent 아니면 I'm silent 괜찮아요 아니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건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행복해 어 행복한 하루 보낸가 뭐예요? 영어로 Have a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Have a happy day 그런데 하루 종일 건강해야 돼 하루 종일 행복해야 돼 Stay란 단어 썼었잖아요 Stay 맞아요 Stay happy Stay happy Stay healthy Stay healthy 이거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있었다 영어로 I stayed Stayed Silent 됐어요 I stayed Silent 여러분 책에는 Remain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게 좀 더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I stayed silent I stayed silent I remained silent I remained silent 그렇죠? 답을 알았기 때문에 Since I knew The answer 맞아요 이때 Because를 쓰면 내가 답을 알았기 때문인 거고 Since를 쓰면 우리말에서 내가 답을 안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있었어 그런 느낌이구나 이해 알겠죠?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느낌이 since예요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느낌이 since예요 문의 알겠죠? 이제 어두워져서 표지판 읽기가 힘들었어 라고 할 때요 It is It is difficult It is dark 그러니까 뭐부터 할 거예요? 자 맞춰봅시다 그러면 It is dark It was dark It was dark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진 상황이라서 Since 어두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지판을 읽는 것이 힘들었어요 It is hard to read the sign Because It was dark Because 대신에 Since It was dark 맞아요 그럼 그것부터 써볼까요? 어두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Since It was dark It is hard to read the sign 자 앞에는 Was을 썼고 다시 한 번 Since It was Since It was dark It was hard to read the sign 맞아요 나는 혼자 박수 치는데 일로 와 일로 와 너무 잘했어요 정말요? 그럼요 그럼요 Since it was dark It was difficult 아니면 It was hard to read It was hard to read Read the sign Read the sign 그렇죠 표지판이 사인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표지판에 광고가 있는 거 그렇죠? 사인 board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네 제값보다 비쌌기 때문에 우리는 구입을 안 했어요 사지 않았습니다 We couldn't buy We didn't buy 맞아요 We didn't buy 그것 We didn't buy it 맞아요 We didn't buy it We didn't buy it 아시겠죠? We didn't buy it We didn't buy it 그걸 안 샀어요 Since Since It was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거죠 So high Since the price was too high 해도 돼요 네 가격이 그건 그냥 높은 거지 걔가 원래 가격이 50인데 그걸 70이나 90으로 해 놨는지는 모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원래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냥 high 하면 그냥 높은 거니까 원래 가격은 모르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가격보다 위로란 위는 뭐예요? 위는 밑은 뭐예요? Down 위는? 어 됐죠? 그러면 밑에 드리워져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어 우리 옛날에 네 바다가 있으면 바다 밑에서 하는 거 under under죠 그래서 under the sea 이거는 down 하면은 표면에서부터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네 이미 표면이 있는데 바다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under의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위는 뭐예요? upper? upper 말고요 뭐가 있을까? upper의 반대말은 lower lower 그러면 위쪽으로 위쪽의 이런 뜻이에요 upper는 그거 말고 under의 반대말은 over over over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죠? 네 그래서 over over 그럼 가격이 있으면요 가격 원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거는 overpriced예요 overpriced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작 since it was overpriced we didn't buy it 됐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쓰고 싶으면 우리는 구입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다가 있고 구입하다가 했죠 네 사다는 뭐예요? buy죠 buy 구입하다가 뭐예요? 피르생 하나 나왔어요 purchase 맞아요 purchase 근데 이게 명사도 돼요 아하 그래서 we didn't purchase it 해도 되고요 네 we didn't make the purchase we didn't make the purchase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 책이 있는 내용 아 연결되죠 이제? 저야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because 일부러 문장은 다 해드렸어요 길어서 거의 다 한두 개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기초가 because는 뭐뭐 누가 뭐뭐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고 because of는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덕분에는 뭐예요? thanks to 비꼬아서 쓸 수도 있죠 thanks to you 맞아요 네 덕분에 이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내가 민경씨를 따라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 땡투 아니에요? 땡스가 있어야 돼요 thanks to you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뭐뭐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근거해서 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ince it was dark 맞아요 됐죠? 네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관계로 나는 조용히 있었다 since I knew the answer since I knew the answer since I knew the answer I I 가만히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I stayed 조용히 silent I stayed silent I stayed silent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니까 맞아요 내가 I stay silent 하면 항상 조용히 있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과 다르잖아 이게 쌤 생각보다 시제를 맞춰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워너맨들도 틀리는데 우리말도 우리말하다 틀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정리됐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A Q&A time 자 Q&A 뭐였죠? 그거 오해야 아 오해야 아까 뭐 하다 나왔지? 뭐 하다 나왔죠 진짜?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해야 어쩔시고 오해야 화가 났다 누가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야 네가 그 말에서 걔가 나한테 화났잖아 그랬더니 야 그거 오해야 그렇죠? 오해가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 이해하다가 영어로 뭐해요? misunderstand 그거 써도 돼요 아 문양이 알겠죠? It was a misunderstanding 아하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번 네 misunderstanding It was a misunderstanding It was a misunderstanding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아니면 You misunderstood me You misunderstood me 됐죠? 네 아니면 너 나를 잘못하는 거라고 뭐 있어요?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뭔데요? You get me wrong? 맞아요 You got me wrong You got me wrong 됐잖아요 한꺼번에 3개 정리하네 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맞는 거로 시작해서 맞는 거로 끝나는 자 Try again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Yes sir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오늘 오랜만에 진짜 수다 덜 떨고 정식 공부를 빡세게 빡세게 한 것 같아요 빡세게 빡세게 했어요 진짜 오늘은 다른 수다 덜 떨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 어떠셨어요? 어 연습을 연습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네 우리 뿌듯한 민경씨 팬클럽에서도 계속 내용 올려주시고요 아니 보기는 좀 열심히 또 하시니까 자 저도 열심히 더욱더 힘내서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hanks a lot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